안녕하세요. 방구님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낭독해드릴 단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본문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설가협회 1991년 우수 단편 모음집의 한 편인데요. 작가님은 박순녀 작가님이시고요. 제목은 끝내기 제가 이 단편을 읽고 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자, 여러분 소설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바로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압의 소리에 차신에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놈의 소리는 좋은 소리가 나오기보다 사람 주눅이 들게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일이 더 많았다. 궁악의 산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수화기를 들자 언니 하는 동생의 소리가 사람 잡아먹을 듯이 독했다. 사람 주눅이 들게 하는 소리 중에서도 제일 겁이 나는 것이 동생의 언니였다. 언니, 아버지가 쓰러졌어. 어? 언제? 빨리 와, 언니. 그런 거 전화해대고 길게 말하겠어? 아, 나 죽겠단 말이야. 쓰러졌다니. 욕탕에서 쓰러졌다니까. 갈게. 바로 갈게. 바로 와. 나 죽겠단 말이야. 역시. 무엇이 역시인지 모르지만 차신에는 역시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이 깊은 낭떠러지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4시가 조금 넘어있었다. 이제 교대를 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저녁 준비를 어떡할까? 차를 모는 사람은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잠을 설치면 사고를 내고 먹는 것이 부실하면 몸을 버린다. 그러나 차신에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불이 붙어 있을 동생의 일을 생각하면 지체할 수 없었다. 차신에는 머리를 어루만지고 옷을 갈아입었다. 차신에는 길에 나섰다. 이런 때 남편의 차가 스르르 굴러와서 태워가면 오직 좋을까? 남편이 차를 몬다지만 차신에가 필요로 할 때 남편의 차가 와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차신에는 길을 휘휘 둘러보았다. 오늘만큼은 버스 탈 생각을 말아야지. 화곡동에서 강남의 대지동까지 가자면 잘 가도 시간 반이 넘을 것이다. 자가용을 굴릴 형편이 못되면 전철 가깝게라도 살아야 한다지만 자가용도 없고 전철 가깝게도 못 사는 사람은 자가용 굴릴 줄을 모르고 전철 가깝게 살 줄을 몰라서 못 사나 세상이 고르지 못한 탓이지. 그나저나 동생이 부어 터진 얼굴을 생각하면 택시는 타고 가야 했다. 그리고 차신에로서도 발등에 부린 아버지가 당장 죽게 됐는지 더 기가 막힌 짐작이 될 판인지 그것을 빨리 알려면 택시는 타고 날아가야 했다. 분수를 따지고 돈 아까워할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의 지금 상태나 아버지를 떠맡은 후로 쭉 무섭기만 한 동생의 생각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쓰러졌다니 혈압일 것이다. 혈압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마지막이라고들 한다. 세 번째는 다신 일어나지 못한다고들 한다. 아버지도 세 번째인데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이번에 깨끗이 끝을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딸을 살리는 일이지만 아버지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다. 당장 깨당하고 저 세상으로 가주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지만 사흘이나 나흘 좀 누워 있어도 좋다. 아니, 보름 한 달까지도 좋다. 그런데 두 달, 석 달, 일 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대신 딴 사람이 죽어나 자빠질지도 모른다. 동생이 차시네한테 아버지를 맡으라고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는 형편 때문이었다. 맨 처음에 아버지를 언니가 맡느냐, 동생이 맡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차시네는 딱 잘라서 양로원에 맡기자고 했다. 자기 덜어 맡으라면 양로원에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동생 덜어 맡으라고 구구하게 애원하지 않고 차시네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잘 사는 동생 덜어 맡으라고 차시네가 설득도 할 법한데 첫 마디부터 양로원 소리가 나오자 동생은 좀 뜻밖이었던 모양이었다. 그게 진심인지 어쩐지 알려는 듯이 차시네를 보고 있다가 양로원은 어떻게 보내는 거야? 하고 말했다. 어떻게는 어떻게 해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지. 딸이 둘이나 있는데 양로원에서 맡아? 아들이 있는 노인도 제주도까지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온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버려도 찾아올 뿐이니까 모시고 가야지. 양로원에 계셔야 한다고 잘 이야기하고서 말이야. 가 계실까? 누군 있고 싶어서 있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있지. 그래도 그래도 뭐니? 양로원엔 언니 혼자서 가라는 말만 나오면 차시네는 동생을 한바탕 해줄 참이었다. 정말이지 차시네가 동생 형편만 된다면 친정아버지쯤 백번 모시고도 남을 것이었다. 노인 있을 방이 있겠다. 사는 형편 넉넉하겠다. 형편이 넉넉하니 사람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남편이 1년 12달이면 11달은 배에서 사니 집에 와서 있는 시간은 딱 한 달이다. 남편 눈치 때문에 노인을 못 모실 일도 없고 또 남편도 그렇지 자기가 없는 집에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좀 와있다고 뭐가 크게 덧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뱃속에서 잔뜩 꿈틀거리고 있는 차시네는 언니 혼자서 양로원에 가요 어쩌고 하는 말이 동생 입에서 나오면 그때는 한바탕 야료를 떨 판이었다. 그런데 동생은 이런 말을 했다.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 체면? 말이 맞다. 체면이 있지. 나도 나한테 친정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 친정아버지는 내가 모신다거나 동생이 모시고 있다면 양로원에 보냈다는 말보다 백번 체면이 서지. 체면을 몰라서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니? 차시네는 눈꼬리로 동생을 짓어보았다. 체면을 알지. 체면을 알지만 체면이 밥 묘겨주지는 않지. 언니는 그래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낼 자신 있어? 나는 도저히 아버지 모시고 양로원에 못 가겠네. 언니 혼자서 갈래? 너 잘 걸려들었다. 하고 차시네가 감췄던 손톱을 드러내서 동생의 얼굴을 빡 긁으려는데 동생이 웃고 있었다. 그거 말이라고 하니? 차시네는 언성을 높였지만 뭔가가 빗나가서 동생이 웃을 때가 아닌데 웃고 있어서 말투에서 독짐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 언니 아버지는 내가 모실게. 어 네가 하나님이 아니니? 당연히 큰딸인 언니가 모셔야지. 그렇지만 내가 모실게. 고맙다. 그 대신 언니 진숙이 아빠가 와있을 땐 언니가 모셔야 돼? 그럼 그럼 언니도 내가 모실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너라면 모신다는 생각은 했다. 그게 그 말이지. 내가 안 모신다고 해봐. 죽이련 살리련 했지.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싫은 소리 비꼬는 말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를 동생이 모시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자신의는 동생에게 껍벅 죽게 되었다. 동생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큰딸이 맡아야 할 친정 아버지를 작은 딸이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큰딸이 아버지한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큰 것도 아니고 또 작은 딸이 못 받은 유산을 큰딸이 받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관습상 큰 딸이 아니고 작은 딸이 아버지를 맡았다 해서 차시네는 늘 동생한테 껍벅 죽는 심정인데 그러한 차시네한테 동생이 시시때때로 전화해 대고 볼분 부른 소리를 해댔다. 언니는 아버지를 맡겨놓고 와보지도 않아? 간다는 게 그렇다. 그렇다면 다야. 갈게. 며칠 안에 갈게.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은 다 모르는 거야. 아버지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아? 안다. 노인 한 분 모시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안다. 동생은 말이 없었다. 똥에 있는 꼴이 눈에 선했다. 차시네도 아버지를 동생에게 맡겨놓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볼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열흘에 한 번이 쉽지 않았다. 보름에 한 번도 쉽지 않았다. 바른 말이지 한 달에 한 번도 쉽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자신에는 동생의 전화를 받은 김에 집을 나섰다. 그나저나 서울이 너무 넓어져서 좀 떨어졌다 하면 대전을 다녀오는 시간은 걸린다. 그것도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면서 말이다. 두 아이가 커가고 그 아이들 밑에 드는 돈이 덩치가 커가면서 차신혜는 아침 나절에 파출부 일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파출부를 나가면 현찰이 손에 딱딱 들어와서 아평같이 맛을 들이게 되는데 아버지를 보러 가자면 파출부 일을 공을 치고도 저 나절까지 잡아먹게 저녁 나절까지 잡아먹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차신혜가 동생에게 가도 차신혜가 동생을 크게 도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생도 한나절은 파출부를 쓰고 있어서 집안일은 파출부가 대충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필요한 것은 차신혜가 공치사를 들어주는 일이었다. 언니 아버지 방의 냄새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게 말이다. 아버지 방에서 냄새가 났다. 점점 심하게 났다. 차신혜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창문부터 계절에 따라서 많이 또는 조금 열어놓는데 대단히 역겨운 냄새였다. 이불을 들춰봐도 별로 더럽지 않고 아버지 옷도 말끔했다. 요새 빨래야 세탁기에 두루루 돌리면 되는데 냄새가 풀풀 나게 더럽게 하고 있는 집은 별로 없을 것이었다. 동생은 그것이 호라비에다 노인의 냄새라고 했다. 호라비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다 노인의 냄새까지 합쳤으니 그 방에서 그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어린애하고 노인은 손이 가는 대로 다르다고 한다. 어린애들한테 좋은 옷을 입히기보다 자주 씻어주면 누구나 한 번 더 안아준다고 하는데 노인도 거두어주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서 냄새가 더하고 덜하고 할 것이었다. 그러나 어린애는 작고 사랑스러워서 씻기는 것도 즐겁지만 주름살이 주글주글한 노인을 누가 그렇게 거두어주고 싶을까 내가 못하고 있는 일은 남도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는 아버지 방의 냄새를 좀 덜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기분이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백수는 한다. 언니 끔찍한 소리 하네. 자신에는 진저리를 쳤다. 아니야 밥 잡숫는 거 봐. 내가 질려. 백수가 문제 아니겠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말이 씨가 돼. 자신에는 진정으로 동생을 나무랐다. 아버지가 백수를 한다면 앞으로 15년인데 15년 머리가 곤두설 일이었다. 누군가가 말라 죽지. 그래도 동생이 또 우겼다. 백수를 안 한다고? 언니가 아버지 밥상을 한번 봐봐. 싹쓰러 놓은 나무꾼 밥상 그거야. 노인네 식성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염치 없이 식성이야 옛날부터 좋은 분이지. 또 그때 분들은 간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새끼 밥만 꼬박 꼬박 먹었는데 노인이 양도 줄지 않았나 보았다. 양을 좀 줄여. 나는 늘 걱정인 게 저 노인네가 뒤라도 흘리면 그때는 어떡하니? 생각만 해도야 오싹하다. 미리 양을 줄여.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내다 버려야지. 지금은 아버지 거 우리 거는 빨래를 따로따로 하는데 똥이라도 질질 싸봐. 난 죽어. 그러니까 미리 양을 줄이라는 거야. 파출부도 그래. 노인이 있는 집은 싫어해서 다음에는 오지 않는 거야. 또 전에는 한나절만 써도 됐는데 요즘은 내가 고대서 죽겠어. 그렇다고 종이를 쓸 수도 없고 파출부 값이 어딘데? 언니는 내가 언니 대신 골탕 먹는 거 몰라? 왜 모르니? 알아. 알긴 뭘 알아. 말로만 알지. 어딜 마음대로 나다닐 수가 있나? 누굴 마음대로 오랄 수 있나? 정말이지 언니는 모른다니까. 그거 말이다. 파출부를 종일 써라. 내가 십만 원만 보탤게. 종일 쓰면야. 내가 조금 시간을 내지. 갈 데도 가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그래. 그러니까 종일 써. 그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탤게. 그래도 돼? 그렇게 해. 알았어. 십만 원은 내가 파출부 나가서 벌지. 자신에는 그런 계산을 했다. 동생한테 십만 원을 보태서 동생의 공치사가 덜해진다면 십만 원을 떼어낼 결심을 하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았다. 정 궁하면 내가 파출부로 온 날을 뛰어야지. 자신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동생한테 십만 원을 처음 보낼 때 자신에는 십만 원의 떨리는 무게를 실감했다. 말이 십만 원이지 자기네 살림에서 십만 원을 떼어낸다는 것은 손톱 하나를 빼내는 일이었다. 그런데 받을 돈은 날이 오지 않고 줄 돈은 날이 곤두박질 쳐와서 십만 원을 보냈는데 또 보낼 날이 날아왔다. 자신에는 십만 원 소리를 후회했다. 그때 오만 원을 준다고 할 걸 오만 원은 십만 원의 반이다. 손톱까지 뽑는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동생이 오만 원을 돈이라고 생각할까 이쪽 십만 원은 손톱이지만 그쪽 십만 원은 머리카락 몇 월이다. 그런 사람에게 오만 원 소리를 했다가는 아버지를 메어서 보낼지도 몰랐다. 십만 원이 아무리 이쪽의 손톱이라 해도 자신에는 그 손톱을 또 뽑고 또 뽑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십만 원을 보내서인지 석 달째 동생한테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차신혜도 석 달이나 동생한테 가보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차신혜는 별로 마음이 뜨끔뜨끔 하지 않았다. 정같았으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일단 동생이 아닌가 겁부터 와랑 났는데 십만 원을 보내고서부터는 전화벨 소리가 별로 겁이 나지 않았다. 차신혜는 손톱을 뽑는 고통이 커도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네 번째를 보내고 난 날이다. 언니 하고 착 가라앉은 동생의 목소리가 전선을 타고 흘러왔다. 이쁘 차신혜는 순간 내가 십만 원을 너무 믿고 무심했나 돈을 부치고부터 동생한테 코빼기를 내밀지 않았으니 언니 돈을 보낸 거야? 보냈지. 언니가 돈을 보냈어? 못 받았니? 얼마를 보냈는데? 십만 원씩 보냈다. 파출부 주는 돈이 이십오만 원인데? 종일 쓰면 그렇게 되지. 그런데 왜 십만 원을 보내? 응? 이때쯤부터 차신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뚝딱거리기 시작했다. 십만 원 보내기로 했잖니. 파출부 돈을 맡겼댔지 언니가. 얘가 무슨 소리야? 차신혜는 그만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이십오만 원을 내라고? 나더러 이십오만 원을 내라? 그럼 십만 원은 뭐야? 내가 십만 원을 낸 데쥐 이십오만 원을 내? 자기 앞에서 자기 듣는 데서 분명히 십만 원 소리를 했어. 지 귀구멍으로 그 소리 듣고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어도 유분수지 그녀니 나더러 이십오만 원을 내라고? 이십오만 원이 니네 강아지 이름이야? 네가 나더러 이십오만 원 내라는 거니? 우리가 배에다 돈을 실어 나르는 집이니? 차신혜가 높아진 소리에다 터진 입으로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동생은 소리도 높이지 않고 정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차신혜 말문을 막았다. 내가 언니네 돈을 거져달래? 아버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소. 언니 웬 딴소리야? 누가 딴소리니? 내가 언제 너네 파출부 돈을 다 받는대 써? 너네 파출부라니 내가 호강하고 싶어서 쓰는 거유? 내가 생돈을 달라는 거 같네? 언니는 지 입으로 한 소리도 잊어버리는 거유? 야 너 정말 내 소리를 잘못 들어서 그러는 거니? 우리가 무슨 수로 다달이 이십오만 원을 빼내? 형부가 얼마를 버니? 네 입에서 우리더러 이십오만 원 내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소리다 알았어 언니 동생이 찰칼닥 전화를 끊었다 도둑년 자신에는 얼굴이 뻘게 있었다 동생이 이렇게 앙큼한 줄을 미처 몰랐다 십만원 소리를 잘못 들었을 리가 없었다 잘못 들었다면 첫 번에 말이 있었지 네 번씩 이나 딴소리를 할 리가 없었다 십만원과 이십오만원이 비슷하기나 해야지 게다가 차시네가 이십오만원을 다달이 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슬쩍 그런 소리를 던져서 이쪽이 어쩌나 보려고 한 게 분명했다 차시네는 계속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훌러덩훌러덩했다 교대를 하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차시네는 동생의 욕을 한바탕 쏟아놓고도 싶었다 그러면 가슴속이 조금은 시원해질지 그러나 차시네는 눈물이 핑글 돌게 참았다 십만원 소리도 남편한테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집이 형편이 비슷하기나 해야지 한쪽은 강남에다 50평이 넘는 호화 아파트에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사는데 이쪽은 화곡동 구석에 방 두 칸의 전셋집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 남매를 데리고 헉헉거리고 있었다 저나 나나 같은 처지라면 십만원이 아니라 하기에 십만원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만 그래도 두 집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아버지 일은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지가 이렇게도 다른 두 집에서 동생이 언니한테 꼭 돈을 받아내야 마시란 말인가 죽일련 벼룩에 간을 빼먹지 불갈비다 광호에다 처먹는 걸 보면 자신에는 동생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혔는데 또다시 돈을 붙일 때가 왔다 하루를 미뤘다 이틀을 미뤘다 그러자 붙일 마음이 달아났다 십만원이면 아이들 신발도 살 수 있고 남편의 속옷도 몇 벌 들고 올 수 있다 기집애가 눈물을 짜지 않게 용돈을 좀 늘려줄 수도 있었다 보내지 않고 말지 이십오만원 달라는데 십만원이야 보내나 많아지 공을 치고 한달이 지났다 동생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 전압의 소리가 전보다 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석달 동안은 전압의 소리가 무섭지 않았는데 십만원이 무엇이길래 자신에는 때로 가슴속이 착잡했다 돈이 있으면 이십오만원 전부 던져주고 말지 그러나 말이 쉽지 마음의 불안과 십만원이 아까운 현실은 다른 것이었다 동생한테서는 전화가 없었다 두 달을 공을 쳐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석달을 공을 쳤다 그때쯤 되자 자신에도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기로 했다 나중에 일은 삼수값산이다 그게 세금인가 못 내겠다면 어쩔 건가 처음에는 한 달이 밀리면 이십만원이 되는 게 아닌가도 했었는데 석달 넉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십오만원을 못 내는 사람이 삼십만원 사십만원을 낼 수 있을까 싶어졌다 못 내지 자신에는 배짱이 생긴 것이다 동생한테는 그대로 가보지 못했다 갈 수가 없었다 동생한테 갈 수 없는 날이 길어지자 자신에는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싶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생이 코를 찌른 일이기는 하지만 동생한테 아버지를 떠맡기고 돈도 못 준다 형편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돈은 돈이고 들여다보는 일은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래서 차신에는 간다간다 하면서 또 몇 달을 보냈다 언니 그래 네가 따질 때도 됐지 차신에는 정신을 차리고 수화기에 귀를 댔다 별일 없었수 그럭저럭 지냈다 여기가 궁금하지도 않았나 봐 아버지가 끝났다는 소리만 기다렸지 차신에는 잠자코 있었다 아버지가 요즘은 정신도 좀 우락가락 하는데 그건 그렇고 진숙이 아빠 올 때가 됐잖어 그렇지 됐지 차신에는 각오를 했다 언제 오니 곧 올 거야 그래서 언니 아버지 모시고 갈게 아이고 안된다 수도 없고 이놈의 아버지가 끝을 내야 사람이 살지 올 거 없다 정식이 아빠 더러 짬을 봐서 모시고 오랄게 그래주겠어 그럼이야 좋지 언제쯤 올 수 있소 오늘 내일 오늘이야 어떡해 차신의 언성이 높아졌다 팍팍 질리게 하는 년 오늘이라니 알았어 형부 기다릴게 동생이 전화를 끊었다 일방적으로 끊었다 며칠이니 하고 물을 짬도 주지 않았다 진숙이 애비가 마음만 잘 쓰면 장인을 굳이 처형내로 쫓아보낼 일도 아닌데 또 옆에 내가 혓바닥 새치만 잘 놀리면 장인을 몰아내야만 시원할 사유도 없을 텐데 차신에는 동생이 고약하기만 했다 그런데 동생이 전화를 하고 나서 두 시간도 채 안 돼서 언니 아버지 모시고 왔어 하면서 들어섰다 내가 그냥 모시고 왔어 동생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옷보따리를 차신에게 내밀었다 한 짐이나 되는 옷보따리를 너 해도 너무한다 전화를 하고 두 시간도 안 돼서 아버지를 달고 오다니 아버지가 고무신작이야 아무데나 처박을 빤쓰나버랭이야 우리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지 새 방을 꾸미지는 못해도 남편한테 아버지가 온다는 소리는 해야지 오면 남편과 한 방에서 복닥거릴 거 뻔히 알면서 벽이 문지라고 들이닥치니 그런데 작은 딸을 앞세우고 들어선 아버지는 잘 있었니 하고 마치 마실이라도 온 것처럼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네 아버지 자신에는 속이 끓어서 대답이 끊어졌다 애들은 학교 갔냐 네 아버지 애 아비도 나가고 네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나는 늘 건강하다 나무꾼 밥상처럼 건강하군요 못살아 자신에는 벼랑간 미움이 치받쳤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의 신세를 모른다고 이 노인네 앞에서 동생하고 시비를 걸 수는 없었다 동생은 자신의 기분을 알고도 남아서 나 갈게 빨리 가봐야 돼 하면서 돌아서 나갔다 차신혜가 따라 나섰다 길에 나선 차신혜는 차를 잡는 동생 옆에 잠자코 서있었다 동생도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겠지 내가 아버지한테 밥상 한번 차리기 전에 미움부터 느끼는데 동생이야 더 했겠지 시시 때때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겠지 오늘은 아무 소리도 말자 여력도 없다 따져도 다시 만나서 따지고 싸워도 나를 받아서 싸우자 언니 하고 동생이 불렀다 왜 한 달이 지나면 모셔갈게 그 이상은 안 된다 아버지가 안방에서 함께 지내하는데 형부 생각을 해봐 나는 형부가 사고를 칠까봐 그게 겁이 난다 형부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니 알았어 언니 동생은 차를 잡아타고 돌아갔다 한 달 동안 차시네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키우면서 지냈다 돈을 받고 파출부를 나가면 남의 노인네도 돌볼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밥을 흘리면 그게 세배 네배 더러웠다 밤에는 좁은 방이 꽉 차서 숨을 쉬는데 소리가 울렸다 남편은 꾹꾹 참는 기색이었다 새벽 4시를 앞두고 남편은 말이 없이 나갔다 나 나갔다 올게 하는 소리도 던지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차시네는 남편을 애들방에서 자랄까 아버지를 애들방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혜년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경혜를 대학까지 보낼지 어쩔지 본인한테는 보내는 걸로 하고 있지만 그 애가 딴방을 쓰고도 남을 나이가 됐다 그것을 중학생이지만 지 누나만큼이나 큰 남동생하고 한방을 쓰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더 방구석으로 몰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른들이 견디고 말지 긴 한달을 보내면서 자신에는 마지막에는 숨이 목구멍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입속에서만 할딱할딱 했다 아버지가 안됐다든지 이게 자식 도리인가 하는 생각은 생겨나지 않았다 아버지를 보호자로 알고 지내던 시절의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버지 수중에 돈이 있어서 그 돈이 자기네 생활을 보다 낫게 한다면 모를까 아버지를 혹처럼 달고 가족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인네는 그런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했다 그 밖의 관심사는 진수개미가 언제 데리러 오느냐 자기를 데리러 오느냐 하는 오로지 그 한 가지 뿐이었다 진수개미 아노니 진수개미는 왜 찾아요 아노니 왜 찾느냐 하니까요 진수개미 아노니 찾는 게 꼭 진수개미뿐 이라서 자신에는 아버지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한다는 동생 말이 생각났다 밖에서 인기척이 진수개미 진수개미 안오니 하고 아버지가 귀를 세우길래 진짜 진수개미를 알고서 찾는지 그냥 막연히 누구나를 진수개미라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아버지 진수개미는 왜 자꾸 찾아요 하고 차신에는 정색해서 물었다 걔가 온댔는데 아버지가 중얼중얼 했다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차신해를 휙 쳐다보면서 말 같지도 않다는 듯이 누군 누구니 귀남이지 하고 큰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정신이 더러 오락가락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수개미나 차신해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아버지 본능적으로 큰딸래는 할 수 없이 와 있는 곳이고 자기가 진짜로 몸을 담고 있어야 할 곳은 작은 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은 딸을 자기의 보호자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진수개미를 자꾸 찾는 아버지의 그 억양 속에서 차신해는 그것을 알았다 다행이다 차신해는 처음으로 보호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꼈다 동생은 약속대로 한 달 후에 아버지를 모셔갔다 10만 원도 25만 원도 흐지부지가 됐다 1년이면 11달을 남편을 모르고 사는 옆연내가 차는 무슨 차 하던 동생이 차도 빼내서 몰고 다녔다 자신에는 남편의 성이 차가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차도 아니었다 남의 택시를 몰아도 차를 몬다고 남들이 차신해 차신해 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차 있는 집이 발에 채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차신해로 불러주는데 그래도 차신해는 차신해로 불리는 게 싫지 않았다 그런 언니의 심정을 안다면 언니를 진짜 언니로 안다면 제 차까지 빼낸 년이 돈소리는 없던 일이 돼야지 여하간 차신해는 오그러들었던 이 말을 조금 폈다 차가 생기면서부터 동생은 주말 여행이라는 것을 즐기게 됐다 그래서 애들도 죄다 주워 싣고 좋다는 데를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되자 언니 아버지를 이틀만 하루만 하고 씻고 와서는 부려놓고 갔다 한 달씩을 참아내던 남편이 하루 이틀에서 사고를 냈다 남편이 쉬는 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실려왔다 남편은 목적지에 목적지에 다가가서 다리 위를 오는 여자 노인네를 쳤다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72세대 72세대 노인이었다 친 운전사하고 당한 가족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때 당한 쪽에서는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도 되어 있다 심한 경우는 시신을 떠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못 기어 갔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우선 장사를 치렀다 쑥덕쑥덕 하는 말을 들으면 피해자가 노인내기 때문에 장사는 치르고 보자는 것일 거라고 들 했다 시퍼런 장정이나 되봐라 어린 반푸너치 없지 피해자 측에서는 차주 쪽으로도 손을 뻗치고 운전사에게는 종주먹을 내둘렀다 차신혜는 차주께로 쫓아가고 남편의 동료 기사에게 매달렸다 피해자 가족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맞잡고 빌라지만 사람이 하나 죽어나갔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사고 운전사 옆에 내가 겁없이 갈까 싶어서 차신혜는 나서지 못했다 속이 부들부들 떨렸다 결국 합의를 보았는데 차주 쪽에서 다소 보태고 차신혜는 전세를 뺐다 남편이 풀려났다 사람들은 피해자가 노인이라 합의가 쉬었다고 했다 차신혜도 문득문득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 본인은 원통하고도 절통한 변인지 몰라도 72세의 노인이다 가족들은 한구석에서 웃고 있을지도 몰랐다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푼 기분인지도 몰랐다 사글쇠로 옮겨앉은 차신혜는 아버지의 한 달 동안의 봉양도 하루 이틀의 임시 보관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생도 그 일은 포기를 했다 그래서 입주 조건에 아줌마를 구해서 드리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되자 참으로 우수운 일이었다 차신혜 마음은 아버지를 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가 되풀이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로원행으로 단호하게 맞설 처방이 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마음이 정해져 있는데도 목을 졸리는 기분은 점점 더해갔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동생이 형부 좀 보시나라면서 갈비랑 마스크 멜론이라나 하는 거랑 잔뜩 차에 싣고 왔는데 아버지 이야기는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때 차신혜는 동생이 마음속에 뭔가 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이제는 완전히 오락가락한다는 아버지를 끼고 동생이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망한 노인을 받는 양로원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만일 아버지의 마지막 양로원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면 양로원으로 숨구멍을 터놓고 있는 차신혜로서는 무너져 내리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막은 셈이었다 차신혜가 길을 가다가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을 때는 아버지를 어떡할까 그 일로 골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감이라는 것이었을까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졌던 아버지가 세 번째 쓰러졌다는 전화가 결국 동생한테서 걸려온 것이다 차는 동생 내로 거의 다 가고 있었다 그러나 차신혜는 아무 방법도 잡아낼 수가 없었다 지금껏 매달렸던 양로원행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면 머리에 이구이스라는 수나 남아있는지 차신혜가 들어서자 동생은 안방문부터 닫으면서 소리를 죽여서 아버지를 내다 버려야겠어 그것이 첫 마디였다 차신혜는 어안이 벙벙했다 길이 없잖아 동생은 뜬뜬해서 말했다 무슨 소리니 차신혜는 우선 한옆으로 피했다 들어가 봐 저렇게 바위덩이처럼 누워서 오줌똥을 질질 싸대면 난 어떡해 언제 쓰러졌니 어디서 화장실이야 아침에 하도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 의식이 없어 모르지 눈은 뜨고 있지만 말은 못해 아줌마하고 나하고 끌어내는데 한시간은 걸렸어 살은 피둥피둥 쪄서 집채야 우리 아줌마 이제 보따리를 싸겠지 차신혜는 잠자코 안방에서 나와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이 냄새 복도 쪽으로 난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고약한 냄새는 전보다 더 진했다 아버지를 샤워해 북북 닦으면 이 냄새가 가시겠지 그러나 노인네가 반짝 들어올릴 수 있게 솔가지처럼 말라 있기나 해야지 더구나 북북 닦아내기가 무섭게 호라비에다 노인 냄새가 따라붙으면 샤워고 뭐고 내동댕이 치게 되겠지 아니 샤워로 아버지를 북북 닦아내면 닦아내는 횟수만큼 동생은 아버지가 더 증오의 대상이 되겠지 아버지는 정말 집채 같았다 눈은 뜨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 차신혜는 영거퍼 아버지를 네 번 불렀다 몸을 흔들면서 불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저 밑에서 지금 오줌이 줄줄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지 차신혜는 허리를 덮은 이불을 틀쳤다 아랫도리가 홀랑 맨살인데 요는 아직 말라 있었다 차신혜는 일어섰다 아버지 아버지 방에서 나온 차신혜가 가방을 찾아들자 어디 가는 거야 동생이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이마에 주름을 모아서 물었다 약국에 기저귀를 사서 채워드려야겠다 비닐 오줌 없니 그건 왜 버릴 텐데 동생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불 요가 다 젖어서 범벅이 된다 비닐 없니 요에 깔게 없으면 사오고 있을 거야 동생은 도로 안고 차신혜는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 요에 비닐을 깔고 종이 기저귀를 몇 겹이나 둘러들인 뒤에 동생과 차신혜가 다시 마주앉았다 오늘 밤에 형부 좀 오게 해 형부는 왜 우리 둘이서 아버지를 차에 실을 수 없으니 그렇지 형부가 없고 내려가면 이상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병원에 가나보다 할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내다 버리니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동생이 기가 꽉 꽉 차도 자신에는 동생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을 흘기며 농담처럼 받았다 그러자 동생이 폭발했다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 일단 낮은 소리로 내뱉은 동생이 다음에 버럭 소리를 높였다 그럼 그럼 저렇게 돼버린 아버지를 어떡할 거야 수가 있어 수가 있으면 버리지 말고 모시고 가 그걸 못한다면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 누군 멀쩡한 부모를 제주도 데려가서 버리고 싶어서 버려 버리지 않으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언니가 못하는 일은 나도 못해 언니가 못하는 일을 왜 나더러 하래 없다 없다 없는 게 요새야 나더러 사람 쓰라고 하겠지 사람을 써서 저렇게 된 노인네 하나 구원하는 게 어떤 일인지 언니가 여기 있으면서 해봐 언니가 여기 있겠다면 나 말리지 않아 그렇지 않고 없다는 핑계는 이제 듣기도 싫어 아버지는 언니도 부모고 나도 부모야 내가 특별히 나쁜 년이 돼서 아버지를 버리자는 게 아니야 난 더 이상은 죽어도 못하겠어 미치겠어 식구 가서 사람이 없는 데다 버리고 오면 돼 너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니 그런 길도 있지 자신에는 아버지를 갖다 버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다 동생 말대로 아파트에서 나가는 일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차를 몰아서 어디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없지 사람이 있나 없나 보아서 버리는 것도 문제가 없지 본 사람이 없으면 확실히 그것으로 끝이다 노인네가 노인네가 추위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는 시신으로 변한다 아니 그러기 전에 누군가가 발견했다고 하자 운이 좋으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겠지 노인네가 복이 있으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식물인간 아니면 노망한 늙은이로 결국 생명을 부지하다가 죽을 것이다 두 딸한테는 돌아오는 일이 없이 아버지를 내다버리면 그런 결과가 기다리는데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버렸는데도 누군가가 보고 있을 수가 있다 그때는 살인이다 남편도 살인 동생도 살인 자신에도 살인이다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다 남편을 이 살인에 끌어들이다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람을 죽이게 하다니 남편도 그럴듯한 생각에 말려들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살인범이 되면 아니다 입이 찢어져도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동생은 제정신으로 형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일까 형부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동생은 제 말대로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릴 수 없을 경우 그 정신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버지를 차신해로 떠넘길 것이다 이웃고 차신해는 동생의 시선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자 어떻게 동생은 차신해를 강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아버지가 뭘 잡수셔 언니가 오기 전에 우유를 흘리니까 넘겼어 곧기를 끊자 그러니까 차신해는 얼굴을 천천히 끄덕였다 동생이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오늘은 여기 있을게 아버지를 싹 관장해 놓을게 동생은 역시 입을 담은 채였다 할 수 없잖니 그 그럼 되는 거야 동생이 더듬듯이 말했다 곧기를 끊었는데 뻔한 거 아니니 며칠 이나 걸려 동생이 빠르게 말했다 글쎄 차신해는 약국으로 다시 가서 관장 준비를 해왔다 노망한 노인네들이 벽에 똥칠을 한다 그런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다 아무도 노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데도 노년이 그런 것이다 그런 노년에 붙잡히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차신해는 손에 장갑을 끼고 아버지의 관장을 시작했다 별로 더럽지 않았다 생각보다 더럽지 않았다 차신해는 닷새째 되던 날에 동생 내로 다시 갔다 동생은 도끼가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언니 정말로 별일이오 뭐가 아버지가 이불을 개켜놨더라니깐 아버지가 이불을 개켜 무슨 소리야 동생의 설명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이틀인가 사흘 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발찌개에 아버지 이불이 개켜져 있더라는 것이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보면 다리도 팔도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써서 이불을 개켰는지 덮고 있던 이불을 개켜놨더란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당신의 이불을 그렇게 개켜놨는데 그런 식으로 덮고 있던 이불을 개켜놨더란 것이다 정말이니 정말이오 니가 개켜놓고 그냥 나온 거 아니고 아니야 언니 누워있는 사람의 이불을 내가 왜 뺏어서 개키우 아버지는 쭉 꼼짝을 안 했다면서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내 생각에는 일어나려고 그러면 밥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어떻게 개켰는지 곡기를 끊고 삼일째가 제일 견디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자신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소리로 하고 싶었다 꼭 14일이 되던 날 동생의 전화는 이렇게 말했다 끝났어 언니 네 이 단편 소설은 1991년 한국소설과 협회 우수 단편 모음집에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지네요 그래도 편안히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을 거라 믿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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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